3세트 2번째 공격 김민하 선수의 3세트 2번째 공격인데 상당히 조금 표정이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근엄한 느낌? 굉장히 집중할 때 이 포크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더블 쿠션 이게 내려갑니까? 와아 어우 대단한데요?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의 그런 여기서 치고 아주 예민한 느낌이었는데 조금씩 찾아 들어가더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칠 자신이 없어서 빠른 베팅으로 여러 차례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핀셋처럼 짚어서 성공시키네요 이거는 반대전을 줘도 얇아야 합니다 아 그렇죠 조금 두꺼우면 바로 키스가 날 수 있었던 배치였죠 하지만 방금 전에 그 더블 쿠션은 정말 베스트 샷에 들어갈 정도의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200만 당구팬들에게 수도 없이 회자될 만한 멋진 공 하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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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